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인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. 자, 2교시에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받게 될 텐데요. 먼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박서진 씨. 안녕하세요. 선거학교의 모범생 박서진입니다. 2교시에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자, 인터넷,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. 예비 후보자는 전화 및 정보통신망, 선거사무소 개설 및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, 명함 배부,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및 예비 후보자 공약집,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. 후보자는 추가로 선거연락소 설치, 선거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, 편수막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,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, 인터넷 광고, 대담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놓고 보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네요. 자세한 이야기는 또 선거학교에서 만나볼게요. 2교시 수업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. 먼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선거학교의 선생님, 정민아 사무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또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우선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가능하고요. 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또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요.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예비 후보자 공약집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깨띠와 표지물을 부착해서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문자메시지, 인터넷,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자를 발송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보내거나 또 자동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것을 자동 동보통신이라고 하는데요.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는 그 기간을 합쳐서 총 8회 전송할 수 있고요. 또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선거 때마다 항상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. 네, 그런 이유였군요. 저도 선거철 되면 많이 봤는데 그걸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지워버리는 분도 있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름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. 네, 그리고 또 예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 자신의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홍보멘트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것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요.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선거사무소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예비 후보자는 당의 선거구 안에 한 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거사무소에는 간판, 현판, 현송학을 개시할 수 있고요.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한 명과 또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. 네, 선거기간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시내 건물 벽에 붙는 대형 정치인들의 현수막 있잖아요. 이게 바로 선거사무소에서 설치가 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는 선거가 다가오는구나는 언제 느끼냐면 건물 벽에 현수막이 붙기 시작할 때 맞아요. 이때 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고 느낍니다. 맞아요. 후보자들의 얼굴이 쫙 붙기도 하고 또 저는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의 명함을 받았을 때 아, 이게 또 선거철이구나 실감을 하게 되는데 명함을 나눠주는 건 따로 제한사항이 없을까요? 예비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 비속은 예비 후보자의 이름과 경력, 사진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 그리고 선거사무원,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 한해서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선거사무원이더라도 예비 후보자와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명함을 줄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. 자, 이 선거기간 때는 후보자 공보물이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예비 후보자는 그런 홍보물이 없나요? 예비 후보자도 있습니다. 예비 후보자는 홍보물 1종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인 5월 28일까지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. 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선거 공략과 추진계획, 경력, 학력 등을 게재한 예비 후보자 공략집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. 네, 홍보 방법이 생각보다 꽤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선거 운동할 때 보면 어깨띠들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. 어깨띠를 할 때에도 지켜야 할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예비 후보자들은 어깨띠나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. 또 착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고 또 예비 후보자 외의 사람은 그것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. 오, 후보자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. 굉장히 규정이 세세하게 마련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실수해서 선거법을 또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. 굳이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요. 돈이 많거나 사람 동원이 좀 많이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지나치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선거 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후보자분들께서는 공정 선거를 위해서 이 점들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을 알아봤고요.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어떤 선거 운동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또 그래서 제가 후보자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에 관해서 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준비도 많이 하셨어요. 많이 하셨어요. 이게 선거 운동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거 연락소를 설치를 또 하실 수 있고 또 선거 벽보, 공보, 공약서를 이제 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수막도 게시를 할 수 있고요. 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가능합니다. 또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요. 또 인터넷 광고와 또 대담과 토론회를 이용해서 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려면 선거 사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겠어요. 네, 그래서 선거 사무소에 두는 선거 사무원도 늘어나고 또 선거 연락소에도 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. 또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와 선거 연락소에는 간판, 현판, 현수막 외에도 선거 벽보, 공보, 공약서, 그리고 후보자의 사진까지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. 네, 선거 벽보 그리고 선거 공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벽보는 벽에 붙이는 거, 또 공보는 집으로 배달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? 네, 맞습니다. 벽보와 공보는 보내는 형식뿐만 아니라 제출하는 날짜와 게재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른데요. 선거 벽보는 후보자가 관할 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인 5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. 또 선거 공보는 후보자가 관할 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인 6월 1일까지 제출합니다. 만약에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제출 마감일 저녁 6시를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. 또 마감일 24시를 넘겨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유권자들이 다 챙겨보는 건데 벽보, 공보 제출 안 하면 안 되겠죠? 공보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12년 이내로 지방의원 후보는 8년 이내로 작성해야 된다고 해요. 네, 그리고 선거 공보 둘째 면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게시면인데요. 후보자 등록을 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 내용들 있잖아요. 즉, 재산 상황, 병역사항,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, 전과 기록, 그리고 학력, 경력 등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. 아주 꼼꼼하게 틀린 점이 없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또 공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은데 뭐가 또 남았군요. 네,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출해야 합니다. 오,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네요. 이전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. 네,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이게 또 꼭 필요한 조치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. 이 벽보 그리고 공보 말고 또 다른 홍보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공약과 그 추진 계획을 게재한 선거 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지역구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한 매씩 선거운동용 현수막도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홍보물을 이용한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역시 저 선거운동의 백미는 후보자하고 선거운동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저는요. 선거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유세 차량을 타고 후보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연설은 후보자만 할 수가 있는 걸까요?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또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분은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또 자동차와 확성장치, 녹음기, 녹화기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런데 또 이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바로 이런 소음들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는 연설 대담을 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선박, 열차와 터미널, 구내 등 연설이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죠. 특히 공개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 연설할 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아니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 못해가 이게 무슨 일이냐. 그런데 뭐 그런 불만이 들어오는데 연설 대담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히 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. 네. 그래야 될 것 같고요. 또 저는 선거운동 하니까요.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복 맞춰 입고 춤추는 그런 선거운동도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.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제안이 있나요? 네. 그것도 제안이 좀 있습니다. 후보자와 가족 중 신고한 한 명 그리고 선거사무 관계자는 어깨띠, 윗옷, 그 밖의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또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소품을 활용하거나 또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단체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.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저 옷이 예쁘다고 한 번 입으면 이런 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. 옷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고요. 명암배부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자 때랑 규정이 똑같은 건가요? 네. 명암을 줄 수 있는 배부 주체는 예비 후보자 때와 동일한데요. 배부 장소가 좀 확대가 됩니다.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박, 전기여객 자동차, 또 열차, 전동차, 항공기 내부와 그 터미널, 역, 공항의 개찰구 안, 그리고 병원, 종교시설, 극장 내에서는 명암을 배부할 수 없는데요.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호별방문만 아니라면 장소와 상관없이 명암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후보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. 우리가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또 있거든요. 좀 알려주시죠. 네.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신문 광고, 또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광고, 또 후보자 방송 연설 및 KBS에서 방송하는 경력 방송,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또 본인이 어떤 선거에 입후보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언론 매체의 종류와 또 횟수가 다르니 규정을 정확하게 아셔야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,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방의원의 후보자는 따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모든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음,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언론사가 아니면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? 네.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되는 포털 사이트에는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 SNS 매체는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이제 후보자 토론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후보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아,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, 또 상대의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.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토론회가 있죠? 네, 물론입니다.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 기간 동안 광역,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. 또 이외에도 선거 기간 중에는 단체나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서 대담이나 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. 또 그렇지만 국가나 지자체, 그리고 개인 간의 사무임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토론회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지켜본다면 정말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방선거는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정책으로 등장하는데 토론을 통해서 좀 후보자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도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 토론회를 꼭 한번 챙겨보고 투표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. 이런 자세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선거학교 1, 2교시를 전부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렇게 금방 졸업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박서진 씨는 혹시 이렇게 쭉 한번 다 살펴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한번 선거에 나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엄두가 안 났거든요.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사무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전 검토도 잘 해주시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사전 검토 잘 해주실 거죠? 다른 입후보 예정자분들과 공평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. 역시 공영선거의 아이폰이세요. 그러네요.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자세 중요합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선거학교에서 어려운 내용 잘 설명해주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은미나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른 선거 문화의 시작입니다. 오늘 6월 13일 수요일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. 오늘 지방선거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. 입후보 예정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방선거는 생활민주주의, 동네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. 여러분 모두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방선거에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